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월요일장 오늘 우리의 증시 양대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잇따라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토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는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모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밤에는 노예해방기념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휴장인 관계로 국내 증시, 아직은 불확실하고 미국 증시의 방향성을 보고선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오전에 좀 급등 나온 종목들은 차익실험 물량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싹이 장중에 좀 많이 밀렸다가 현재는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상승음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도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은 물론 월가에서는 어떤 리스크가 될 수는 있으나 이번에 파울 의장의 발언 이후로도 월가에서는 좀 무시하고 저점에서 강한 수급을 넣듯이 저는 시장은 어떤 립서비스보다는 현재 흐름에 맞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지금은 개별 주장이다. 그래서 종목을 좀 잘 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또 종목을 우리가 잘 골라봐야겠죠.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양자 암호 관련주로 KCS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살펴볼게요. 네, KCS는 금요일에도 잘 가고 오늘도 굉장히 암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이거 조금 이 정도 올라가려고 지금 상관 아니죠. 당연히 거래장 터지면서 급등하는 것을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목 뉴스 터지면 그대로 급등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SK네트웍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SK네트웍스는 지금 이렇게 오늘처럼 코스피가 안 좋아서 시장이 눌릴 때 이때 사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좋았고 오늘은 시장과 함께 빠진 것도 아니에요. 지금 1%도 안 빠졌는데 어찌됐건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시장과 함께 약간 억울하게 늘렸는데 이거는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에 상승 이후에 현재는 살짝 눌림목인데 오후에 시장이 돌아주면 지금 SK네트웍스는 바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사면 오후에 바로 수익 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네트웍스는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세 번째로는 코인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테크는 저점에서 말씀드리고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이렇게 이제 테마가 좀 확실하면 턴어라운드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5월 26일 날 시장에서 관심 없을 때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20% 넘게 수익 중입니다. 거래량만 터지면 충분히 4만 원까지도 트라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셔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탕 관련주 대한재당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한재당은 제가 봤을 때는 곡물 관련주 중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차로 또 매수했을 때 40% 넘게 수익 내고 2차로 지금 매수한 것도 지금 수익입니다. 그래서 대한재당은 지금 슈거 인플레이션의 최대 수혜주로서 우리가 이제 곡물주는 다양하게 있는데 설탕 관련주는 딱 하나 대한재당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고 언제든지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급등이 나오는데 오늘도 당연히 충분히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곡물 관련주 대한재당까지 4가지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매니저님이 어떤 뉴스와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 돈이 보이는 첫 번째 뉴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머스크 연내 인간 뇌에 컴퓨터 칩 이식 임상시험을 시작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앨런 머스크가 또 한 번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관련주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분들 앨런 머스크 하면 테슬라 자동차만 생각하는데 사실 앨런 머스크가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는 우주, 로봇, 그리고 이런 인간 뇌에 관련된 내용, 뉴럴링크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 미래의 산업으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유럽 최대 스타트업 축제에서 그 앨런 머스크가 연사로 또 나와서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비바테크 2023이죠. 여기서 연내, 연내로 가해봤자 이제 6개월도 안 남았죠. 지금 올해 안에 인간 뇌에 칩을 이식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이제 처음 하는 게 아니죠. 앨런 머스크는 이미 그 원숭이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번에 또 인간의 뇌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굉장히 또 핫 이슈고 또 사실상 앨런 머스크가 전 세계에서 선두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관련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연내에 또 인간 뇌에 칩을 이식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뉴스 속에서 어떤 종목 선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최선호주로서 링크 제네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도 FDA 승인 관련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도 3%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7,07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링크 제네시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우리가 사실 이런 뉴럴링크 관련된 테마로 묶인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오팩트나 이런 종목들 물론 있는데 재무 구조를 보면 거의 3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가총액도 300억밖에 안 돼서. 그런데 링크 제네시스는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흑자를 내는 기업이고 그리고 신경처리망, NPU 사업을 실제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뉴럴링크에서 인공칩 이식한다는 얘기 분명히 나오겠죠. 앨런 머스크가 올해 안에 한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또 후속보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으로 링크 제네시스는 바로 급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링크 제네시스는 인공지능 신경만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 중이기도 한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자리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직은 뭐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바닷건에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보시면 아직 거래량도 많이 안 터져서 지금 그 사시면 됩니다. 지금 사셔서 거래량 터져서 급등하면 그때 차익하고 나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제가 이제 여기 8,900원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6,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링크 제네시스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900원, 손절 라인은 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돈이 보이는 두 번째 뉴스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미국 블링컨 중국 외교부장과 건설적 대화를 했다. 워싱턴 DC로 초청을 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이 미국 국무장관으로는 5년 만에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데요.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떤 심리적 외교로 인해서 조금씩 물꼬가 트이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대만의 국지적 리스크로 인해서 상당히 반도체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국의 반도체 매출이 50% 이상 차지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수출 금지법을 유예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앨런 머스크도 중국에 다녀왔고 빌게츠도 다녀왔죠. 그리고 이번에 또 외교 수장이 5년 만에 중국을 좀 방문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리오프닝이나 현재 중국의 단체 관광이 아직은 재개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동을 가보면 그래도 외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명동의 1층 상가 공실률도 한때 70% 이상 됐다가 현재는 많이 그래도 회복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직 중국 단체 관광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심리적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미중 관계 회복에 따라서 중국 단체 관광이 다시 재개가 된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는 분명히 움직일 것이고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여행 관련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서 악화된 한중 관계에도 개선이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속에서는 어떤 종목 선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모드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드투어 대표적인 여행 관련주로서 또 엔데믹 이후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18,130번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드투어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드투어는 우리가 한안양 전에 실제로 하나투어 모드투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데 중국의 법인 사무실을 굉장히 크게 운영할 정도로 중국 여행, 단체 관광의 진심인 기업이 모드투어라는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이 재개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하나투어보다 모드투어가 훨씬 더 수혜를 저는 볼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단체 관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복성 여름 휴가가 굉장히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다른 기사에는 중국, 우리가 이제 일본에 후쿠카 가는 비행기 값과 그 다음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가 지금 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주도 갈 바에는 지금 일본을 가자. 이런 지금 기사들이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장마가 끝나면 분명히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텐데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관점에서 여행 수요 관련주로 모드투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모드투어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이제 여름에 이미 이제 인천공항에 사람들 바글바글한 기사 뉴스 딱 보고 기사 내용 보고서 사면은 이미 늦죠. 항상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미리미리 좀 저점에서 샀다가 나중에 또 여름 날씨 더워지고 그런 기사 뜨면 그때 팔아야죠. 그래서 미리 준비했고요. 매수가 현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2만 천원, 손절가는 1만 5천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모드투어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천원, 손절가는 1만 5천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이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몇 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3시 40분 여러분들 NBN 골드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 방송하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네이버 밴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천 명이 넘는 또 많은 분들이 제 네이버 밴드에서 저의 투자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뉴스들 받고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에서 최다 회원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공개 방송과 밴드 참여하셔서 이번 주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BN 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